네 안녕하세요 또 월드가 날라갔어요 컴퓨터를 통째로 바꾸다가 파일도 같이 증발해버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영상 녹화보니 수미노 나마이와가 돼버렸습니다 수미노 나마이와 나마이와 간다! 오케이! 아 잠깐 활 안 꺼냈네? 꺼냈어 나름 이제 예전보다는 나아졌네 아 뭐야 왜 이렇게 아파? 아 미쳤나봐 오우 잘한다 바이바이 오우 못한다 존나부타 안녕하세요 출장나왔어요 오우 야야 갑니다! 야 이제 베테랑이야 두번 잡아놓고 베테랑이라고 하는게 좀 쾅쾅쾅쾅쾅쾅쾅쾅